잘했어 고마워 누구나 5초면 배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번은요 이것도 조금 무감이긴하다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x가 지금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2x제곱 마이너스 3x플러스 1분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5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치?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만약에 정석대로 풀면 분자 분모를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 맞지? 누구로 나눠? x제곱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얘 뭐가 돼? 2-x분의3 더하기 x제곱분의1 원래 리미트 따라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얘 다 어디로 가? 0으로 가는 거 맞죠? 남는게 2분의1 되는데 그러게 분모랑 분모라니? 분자랑 분모랑 차수 같으면 개수를 비율만 가지고 답 내는 거 맞지? 2분의1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를테면 2x제곱 더하기 3x분의 fx가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fx 다항함수라고 할게 다항함수 알겠죠? 여러분들 얘가요 수렴한다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아니면 똑같은 거 똑같이 할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3x분의 fx가 있는데 얘가 알파라고 할까? 근데 알파는 0이 아니다라고 잘 들어 봐 잘 들어 봐 지금 위에 있는 친구는요 얘 지금 분모 무한대로 가지 그럼 분자도 여러분들 어디로 가줘야 수렴에? 무한대로 가줘야 되는 거 맞죠? 근데요 얘 그냥 수렴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수렴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fx가 몇 차여야 되는 거지?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fx가 몇 차야? 몇 차? 2차? 2차라고 하면 안 되고 2차 뭐라고 해야 돼? 2하라고 얘기해야 돼 2차 2하 맥락을 못 찾으면 안 돼요 왜냐면 fx가 몇 차면 예를 들어서 1차여 봐 1차 1차면 얘 어디로 수렴해? 분모가 훨씬 빨리 무한대로 가니까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럼 수렴하는 거 맞네요 마찬가지로 fx가 상수여도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수렴하는 거 맞지 그래서 그냥 수렴한다라고만 되어 있으면 2차 이하가 되는 거야 그러기에 이런 문제는 fx가 2차일 때 1차일 때 상수일 때 뭐 해줘야겠어? 경우 나눠서 해결해 주는 게 무조건 맞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똑같은 f예요? 고장나게 써도 미안해요 얘는요 알파로 수렴하는데 알파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얘야말로 fx가 몇 차야? 2차인 거지 그쵸? 뭐 최고차한 개수는 당연히 뭐 2알파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래야 분모가 2고 분자가 2알파니까 약분해서 알파 뭐 이런 식으로 갈 테니까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추론할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에 관련된 것들 있지 차수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거 잘 알 거야 그리고 그 최고차수의 뭐? 개수에 대한 정보들 알죠? 이거 다 종합해서 푸는 게 결국에 7번인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바로 3번 먼저 하자 1번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3번은 0분의 0골이죠 0분의 0골 중에서도 완전 기본 형태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2로 갈 때 x-2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얼마다? 3이다 됐죠? 여러분들 이 친구도요 푸는 방법이 크게는 두 가지 있다 알겠어? 일단 첫 번째 잘 들어 극한 계산은 여러분들 대입하는 게 우선인 거 알죠? 분모 어디로 갔어? 0으로 갔지 근데 어디로 수렴해 버렸어 벌써? 3으로 수렴했지 그러려면 분자가 얼마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내가 그리고 이것도 수업시간에 얘기했지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분자가 0으로 가야지 그치? 이렇게 만들고 갑자기 방정식을 풀기 시작해 그럼 망하는 거야 진짜 분자에 있는 얘가 0 됐다는 게 아니라 분자에 얼마를 대입한 게 0인 거야? 1을 대입한 게 0인 거야 이게 0인 게 아니라 1을 대입한 거 얼마? 8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란 얘기야 알겠어? 진짜 분자를 쌤으로 0으로 만들어서 갑자기 자기 멋대로 방정식을 풀어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b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입해 주면 되지? 그럼 한 번 더 정리하자 리미트 그럼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에 2x제곱 더하기 ax 그 다음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 이렇게 적을 거지 그렇죠? 예 여러분들 0분의 0꼴은 기본이 뭐야? 분자랑 분모가 뭐가 돼? 약분이 돼야 되지 약분 된다는 거는 같은 인수가 좀 있어줘야 되는 거는 다시 분모가 x 빼기 2가 있지 그럼 분자도 당연히 어떤 인수가 있어야 돼? x 빼기 2란 인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주자 그럼 e 묶어서 얘랑 얘 먼저 쓸게 됐죠? 그 다음 여기 가운데 있는 친구는 a로 묶어주면 맞지? 이 합차공식 암산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x 빼기 2로 약분 시켜주면 되죠? 그럼 사실 여기는 누가 남아? x 더하기 2가 남지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리미트를 귀찮아서 안 쓴 거야 리미트 따라와야 되죠? 그럼 리미트 x가 어디로 가니까? 2로 가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여기 얼마가 돼? 2 곱하기 4가 되니까 8 드는 거죠 8 8에다가 a 더한 거 이게 얼마라고 문제가 3이라고 했죠? 따라서 a가 얼마? 마이너스 5가 나오죠? a 마이너스 5니까 b가 얼마가 나와? b가 나와 b가 나와 그치? 문제는 뭐하라고 했지? ab 더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렇게 많이 푸는데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다고 그리고 리미트는 x가 2로 갈 때 x 마이너스 2분에 잘 들어가 이건 사실 비단 지금 뭐 수학 쪽 뿐만이 아니라 너네 막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할 때도 다 마찬가지거든 다시 다시 얘들아 만약에 d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 다른 문제로 좀 하자 다른 문제로 그냥 들어봐 뭐 2차 함수로 봐도 되고 2차 방정식으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얘의 두 근이 만약에 1하고 3이래 알겠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떻게 푸냐면요 중 3 때는 어떻게 푸냐면요 방법이 총 3가지 있는데 고등학교 거까지 하면 첫 번째 방법은요 무식하게 대입하는 거죠 왜 무식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그렇게만 풀면 안 되니까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1 넣었을 때 0이고요 3 넣었을 때 마찬가지로 0이죠 그럼 얼마에요? 대충 58 더하기 3에 2 더하기 b는 0이니까 당연히 ab 연립하면 나오겠지 그쵸? 근데 이건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라고 근을 넣어서 그냥 영어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쵸? 얘가 지금 다항식이죠? 다항식은요 근을 가지면요 그에 어울리는 뭐 갖고 있어? 인수가 있어 그게 인수정리야 중 3때도 배워 중 3때는 인수정리라는 단어만 안 배워 중 3때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최고차항에서 2인 2차 방정식을 만듭니다 뭐 적어줘야 되죠 여기? x-1 적어야겠죠 잘했어요 여기는요 x-3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하면 a랑 b가 튀어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 2차 방정식과 주근이 나오면 이것도 생략해 버리잖아 뭐해? 근각에서의 관계로 끝내버리는 거지 그쵸? 근각에서의 관계 써가지고 주근의 합이 뭐 얼마? 뭐 마이너스 2분의 2가 두근의 합인데 이게 4고요 그쵸? 그 다음에 주근의 곱은 2분의 b니까 이게 얼마야? 3이 이런건데 그쵸? 사실 근각에서의 관계도 여러분들 여기에서 증명하는 거 알아? 이거로 증명하시는 거 알아요?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아니 더 일반적으로 쓸게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내의 두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a에 x-alpha x-베타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전개합니다 a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알파 베타 계속 전개해요 ax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에 알파 베타는 0인데 이게 뭐라고요? b였지 처음에? 그쵸? 그럼 얘가 b다 해주면 양쪽을 마이너스 a로 나누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나오는 거고 얘가 누구였지? 처음에 c였죠? 그럼 얘가 c다 해서 양쪽을 누구로 나누면 a로 나누면 두근의 곱이 a분의 c 나오는 거야 그쵸? 애초에 근각의 수와의 관계도 이 인수장리에서부터 오는 거거든 이걸 활용해줘도 괜찮아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얘도 리밋은 x가 2로 갈 때 x-2분의 잘 들어봐 어차피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0되는 거 알지? 그치? 그러면 처음부터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최고차항계수 2에 2라는 근을 갖고 있죠? 그쵸? 그리고 나머지 근 하나 뭔지 모르잖아 이거 그냥 x 더하기 t 이 정도로 할까 그냥 우리? 어때? 괜찮죠? 이게 뭔지 중요하지 않잖아 쌤 a는요? b는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너네 이것도 인수정리 쓸 때 마지막에 전개해서 a나 b 그냥 불했던 거잖아 a, b 신경 안 쓰고 똑같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x-2 당연히 약분되죠 여기다 얼마 대입하는 거야? 2 대입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2 더하기 t 되는 거지 그쵸? 이게 얼마라고 지금 문제가? 3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4 더하기 2t가 3이니까 됐죠? 넘겨주면 마이너스 1이고 반 나눠주면 t는 얼마 남아?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겠지 t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해주시면 돼요 싹 다? 뭐 전개해 주시면 되겠지 맞니? 뭐 이런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다 알겠니? 뭐 전개해주면 당연히 이거 두 분의 곱이 상수길이 곱하면 1이니까 2 곱해주면 당연히 b는 2 나올 거고 그쵸? 두 분의 합도 마찬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럼 7번으로 갈게요 이게 다 잘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7번 보시면요 문제가 fx가 있는데 리미트 x 어디로 가? 뭐한 데로 가죠? f제곱분의 fx x 얘랑 리미트 x 마이너스 1로 갈 때 그쵸? 그 다음에 x 플러스 1분의 fx가 됐지? 해결합시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요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골이어야만 하지 분모가 무한대로 갔는데 1로 수렴했으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들 분모가 지금 몇 차야? 2차 그럼 분자는 몇 차여야 돼? 마찬가지로 2차여야 되지 근데 지금 여기에 누가 있어? 3차가 있죠 맞지? 그럼 여기서 눈치를 채야 되지 fx는 처음에 뭐로 시작해야 돼요 그럼? x x 3제곱으로 시작해야 되죠 그래야 얘랑 얘랑 날아갈 테니까 맞아? 날아가고 여기 2차항은 남겠지 2차항도 개수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죠 그래야 얘랑 얘랑 날아간 상태에서 2차항의 개수가 같아야 1로 수렴하니까 됐죠? 그럼 뒤에 있는 몇 개만 모르는 거야 지금? 두 개만 모르는 이런 상태죠? 이렇게 만들면 되고 됐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얘는 지금 0분의 0 꼴이겠죠? 됐니? 그럼 여기다가 지금 얼마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거 0이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0이어야 되지? 그럼 전개를 할까? f-1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에 더하기 1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라고요? 지금? 0이라고요? 그럼 b는요? 넘겨주면 a고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 이 정도 되겠지? 마찬가지로 b 대신에 a 더하기 1 그리고 0분의 0 꼴은 약분이 기본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인수분해 해주면 뭐 나와? x 플러스 1 무조건 나올 거라고 계속 예상하고 가는 거야? 그럼 조립이제 법을 하자고 2, 1 a a 더하기 1 다른 생각하지 말고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누구로 조립이제 법 해야 돼? 마이너스 1로 하기 시작해야 되잖아 딴 짓을 하지 말고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럼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1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 a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곱해주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되죠? 그 말은 지금 얘가 x 플러스 1 여기서부터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쵸? 이거를요 지금 이게 지금 fx거든요 fx은 그래서 위에 있는 fx 자리에다가 이거 대입해주면 되겠죠? x 더하기 1에 2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 더하기 a 그렇죠? 근데 이 극한이 얼마로가 지금? 0으로 가는 거지? 일단 0분의 0꼴 약분했는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여전히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어쨌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얼마다? 0이다 하면 a 나오겠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여기가 다도해서 얼마지? a 더하기 4 나오죠 그렇죠? 이게 0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4 a가 마이너스 4니까 b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겠다 됐죠? 그래서 문제가 끝까지 뭐 구하래요? 뭐 f4 구하라고 하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4x 여기도 마이너스 3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4 집어넣으면 되죠? 4 집어넣으면 여기는 16이랑 마이너스 16 날아가고 그렇죠? 64에 2배해주면 128 1배니까 125가 정답이다 알겠지? 다음 10번으로 갈게요 나중에 녹화한 것도 봐 모르겠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10번 보면요 fx가 있는데 이건 사실 굳이 따지면 함수의 연속 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b에선 b에선 3제곱 a x b p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얼마죠? c x가 마이너스 3이 아닐 때 됐다 그렇지? 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기 지금 확인하시면요 문제가 fx가 지금 연속이라 그랬지 맞아? 그래서 얘는 뭐 이용해줘야 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의 fx랑 그렇죠? f 마이너스 1이랑 같아야 되지? f 마이너스 1이면 말 그대로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니까 이거 얼마 얘기하는 거야? c 얘기하는 거죠? c c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극한 계산해줘야 되는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일 때는 아니잖아 마이너스 1에 다가갈 때니까 이 fx 대신에 얘 집어넣을 거 아니니 x 더하기 1 전체제곱분에 맞죠? 그 다음에 2x 제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 됐죠? 얘는 마찬가지로 푸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는데 다 설명해줄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이거 문제니까 여기 좀 지울게요 가야겠죠? 일단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분모 0으로 가잖아 당연히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그리고 지금 분모에 x 플러스 1이당 인수 몇 개 있어? 두 개 있죠 당연히 분자에도 두 개 있어줘야 돼 그래야 약분이 잘 될 테니까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이거 방금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1 먼저 대입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2에다가 아니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게 얼마? 0 이렇게 될 테니까 그치? 그럼 b는 뭐가 나오고 a 더하기 e 이렇게 나오죠? 그럼 b 내시면 a 더하기 넣어주면 되지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bx 3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e 이렇게 되지?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x 플러스 1제곱이라는 인수 뽑아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럼 이렇게 하자 앞에 있는 얘랑 끝에 있는 얘 먼저 해주면 되죠 e로 묶을게 x 3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가운데 두 개 a로 묶는다 x 더하기 1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마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에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으면 맞죠? x 플러스 1로 묶이지 묶어주면 여기서부터 두 배에서 들어가면 되잖아 2x 제곱 마찬가지로 두 배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여긴 a 들어가죠 됐니? 얘가 지금 분자를 정리한거야 됐어? 여기 분모에 원래 누가 있었어? x 플러스 1에 뭐? 제곱이 있었단 말이지 하나씩 약분했잖아 그래도 여전히 하나가 더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은 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게 0이다 하면 a가 나오는 거지 이제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2고 여기도 더하기 2로 바뀌죠? 그럼 더하기 2니까 어떻게 돼? 6 더하기 a 이게 얼마? 0 나와야 돼서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죠?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렇죠? b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나? 그렇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a가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 넣어봐요 여기다가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4 맞죠? 그럼 여기 인수분해 한 번 더 하자 두 배로 묶은 상태에서 이거 하나씩은 날린 거야 이미 분모에 x 더하기 1 하나 남아있고 2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니까 x 더하기 1 예상대로 하나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2까지 있겠죠 됐죠? 알려주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6 나오죠? 그게 얼마랑 같아야 된다고 처음에 c랑 같아야 된다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2로 b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된다 맞지? 그래서 절대값 씌워서 다 더하면 16 나오는데 이거를 뭐 물론 이렇게 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돼 여기 옆에 지우고 여기 갈게 얘는 좀 수학상 같은 것도 잘한 학생들은 좀 더 금방 풀었는데 이렇게 할거야 너네 내 말 잘 들어야 돼 일단은 이거는 알고 있니? 여기 좀 지울게 필요없습니다 필요한 사람 놓고 한 번 보세요 꼭 되겠죠? 너네 3차 방정식 이체 3차 방정식 만약에 이렇게 이따 치자 얘 세 근 뭐 뭐 뭐 나와? 1 2 3 1 2 3 나오죠? 이거 전개해주면 x 세제곱에 세 근의 합이 얼마죠? 6이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6x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지? 그다음에 여기는 뭐 근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곱해서 어쩌고저쩌고 x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볼 줄 알아야 되거든? 세 근의 합까지 알겠어? 합이랑 곱 정도까지 봐줘도 좋아 여기까지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3차 방정식 이체 얘들아 얘 근 중근 나오잖아 하나 이거 전개해주면 x 제곱에 아 x 제곱이라네 세 제곱에 여기 x 제곱에 대수 있지 이거 뭐 나올까? 마이너스 3 나와 마이너스 4 나와? 마이너스 내 질문이 뭔지 알아요? 근 1하고 2 나오죠? 여기 근의 합이 들어간단 말이야 뭐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 쓸 거니까 이 위에 있는 애는 합이 6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6 나와줘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얘는 몇 나와줘야 돼?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는 거 알지? 왜냐면은 근은 1하고 2인데 중근은 몇 번 세니까 두 번 다 카운팅 해줘야 되는 거 알죠? 대표적으로 우리 완전 제곱식 같은 거 생각해도 괜찮아 얘 근과 개설의 관계 쓴다 상상해봐 두 분의 합 뭐 나와? 6 나오죠? 하지만 얘는 x 빼기 3 제곱이니까 3을 몇 번 더한 거야? 두 번 더한 거야 근과 개설의 관계는 중근을 다 센다고 일일이 알겠어? 이거 차관해서 계산해 주시면 좀 더 편한데 들어봐 위에 있는 이 친구 이 문제 있잖아 분모에 지금 x 플러스 1 제곱 들어있지 분자도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1 제곱 있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하자고 밑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플러스 1 전체 제곱분에 아까랑 똑같아 이에 x 플러스 1 제곱 이렇게 해버리자 알겠죠? 그럼 여기 이제 근 하나만 모르는 상태지 얘 상차니까 됐어? 근데 여기서 이걸 볼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x 제곱의 개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세근의 합이 얼마지? 0 0일 거야 근데 여기 지금 중근 때문에 마이너스 1 몇 번 샜을까? 두 번 샜죠 그럼 근 하나가 뭘까? 2겠지 좋아 그러면 여기 x 빼기 2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맞죠? 그래서 여기가 약군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마이너스 6이 바로 나올 텐데 이게 c가 될 거고요 맞죠? 나머지 나머지 a 랑 b는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싹 다 전개해서 ab 부하면 되겠다 맞지? 어 그렇게 푸셔도 돼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처음에 아까 이쪽에 풀었던 거 아까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인데 0분의 0꼴 있지? 첫 번째 풀었던 방법이 계속 그거 아니야? b를 어쩌고 저쩌고 a로 나타내서 갈아 끼운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풀잖아 틀린 방법은 아니거든? 근데 계속 같이 설명해주는 건 약분이 돼야 하니까 인수정리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제발 극한 0분의 0꼴 있지? 연습할 때 인수정리도 같이 연습해줘야 돼 알겠어? 다 연습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계속 생각하셔야 돼 한 가지 풀이에 갇혀있으면 좀 안 좋아 SWAT2가 그리고 너네 나중에 기말고사 범위 가면 미분하고 적분 진짜 많이 할 거거든? 걔는 당연히 어떻게 잡나에 따라서 진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정말 쉽게 풀리기도 해 근데 그게 기준이 없어 이건 쉽게 풀 수 있어 이건 쉽게 풀 수 없어 기준은 없고 음 너네가 그냥 문제 보자마자 아셔야 돼 너네가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니까 제발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풀어봐라 제발 이렇게 저렇게 좀 많이 풀어봐라 앞으로 넘어가세요 6번 먼저 해결할게요 6번 11번 합시다 6번 11번 6번은요 그래프까지 그리진 않을 거고요 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fx 맞죠? 얘도 그냥 직관적으로 대입해 주시면 맞거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야 알겠어? 서술형이 이렇게 썼다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이런 표현은 없고 이렇게 쓸 거면 그냥 이렇게 내뿜는 거야 원래 근데 그냥 이거를 너네 이해하기 좋으라고 x에다가 이거 대입했다고 생각만 하시는 이건 대상했죠?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말 그대로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오른쪽 얘기하는 거거든 조금 큰 거 그러게 여러분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나마 문제 삼아야 x가 어디로 갈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갈 때 f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죠?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말 그대로 마이너스 1에서 조금 더 뺀 거거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f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1은 1로 바뀌죠 그리고 조금 빼는 거거든 이게 마이너스 붙여주면 오히려 조금 더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 맞죠? 1 플러스 1 플러스를 계산하시면 된다고 알겠어? 아니 그러게 마이너스 1.00001이 있어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1.00001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조금 빼내다가 마이너스 곱해주면 1에서 조금 덜 지는 거 아니냐고 너무 당연한 얘기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1로 가는 고룩항 계산해 주시면 된다 6번에 그 다음 합성 함수 11번 이게 작년 강남구 19번 문제야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이게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 말은 해자라고 기억 보시면 여러분들 Y는 G, F, X 맞죠? 얘가 X가 E일 때 연속이냐 물어봤죠? 여러분들 연속인 거 알려면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면 되지 근데 얼마 전에 쌤이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다라는 말이 있잖아 잘 들어 이건 그냥 철저하게 개념이고 여러분들 연속이냐면 잘 들어봐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같으면 되는데 이 말 안에는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두 값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그 전부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려면 보통은 좌극한과 그리고 우극한 어?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뭐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이게 그쵸? 그리고 이거랑 이거랑 함수값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하면 돼요 세 개가 다 같아야 연속인 거예요 알겠지? 다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건 우리 그냥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보통 실전에서 계산할 때는 특정한 점에서 연속이다 따져볼 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세 개가 같은지 비교해 주면 된다고 알겠죠? 네 그대로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요 편의상 아까 썼던 것처럼 G F E 이렇게 좀 쓸게 이렇게 쓰면 그냥 알아들어 줘 알겠죠? 마찬가지로 얘도요 G F E 플러스라고 쓸게 그럼 알아들어 달라고 그럼 얘는 G F 2죠? 그냥 함수값이니까 그쵸? 세 개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잘해야 돼? 그래프 잘 봐야돼? 그래프 봐 F2- 있죠, 여러분들. F2- 아, 이거 Fx 좀 그려줘야겠다. 좀 멍 때려. 빨리 그릴게요, 그냥. 필요할 것 같다. 여기 2고 여기도 높이 2점 여기도 높이 3이죠 여기 2고 1이고요. 됐나? 이게 Y는 Fx는 그 다음에 Y는 Gx는 여러분들, 이거 먼저 계산하자. E- F2- 말은 2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어디에 가까워져? 3에 가까워지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합성함수 계산할 때는 예를요. 와, 나 방금 휴대폰이랑 대박한 건가? G3 이러면 안 된다고 G3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극한이 돼상하는 거잖아. 이걸 끝까지 극한으로 표현해줘야 되는데 G3이 아니라 여러분들 얘가 3에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는데 3보다 조금 밑에 있지. 그러면 얘 뭐라고 적어야 돼? 3이 아니라 3? 마이너스로 적으셔야 된다고 이것만 처리 잘해주시라고 합성함수 그럼 G3- 여러분들 이게 G죠 3-가 뭐야? 3으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여기 얘기하는 거죠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얘는 그냥 G3이라고 계산했어도 그냥 똑같이 3 나왔을 건데 그래도 그렇게 풀진 마라 그 다음 얘 하자 F2 플러스죠 2 플러스니까 2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렇죠? 그럼 얘 지금 어디에 가까워져? 높이가? 2에 가까워지지 2에 가까워지는데 2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거잖아 왜냐면 다가가는 거니까 2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얘는 G2-라는 게 맞다고 됐죠? 그럼 2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이걸 계산해 주시는 거죠 2로 가는 좌극한 얼마로 가? 3으로 간다 맞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F2 F2는 그냥 2에요 E 그럼 얘는 그냥 뭐야? G2 계산하는 거죠 G2 그럼 G2는 얼마야? 이 딱 집어넣을 때 얼마? 3이니까 지금 세 값이 다 맞죠? 그러면 ㄱ이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됐니? 같은 방법으로 ㄴ하고 ㄷ 다 풀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ㄴ은 다 하자 그래서 오늘 모를 수도 있으니까 ㄴ은 지금 Y는 Fx- Gx 있죠? 얘가 X가 2일 때 연속이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제 더 편이한 그냥 이렇게 좀 쓸게요 X가 2-일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X가 2일 때 이렇게 그냥 좌극한, 묵한 함수가 본다고 생각할게요 알겠죠? 여기서부터 적읍시다 F 마이너스 이제 G 이 순서로 적을 건데 얘들아 F있지? 2로 가는 좌극한 보시면 돼요 2로 가는 좌극한 좌극한 여기죠? 얼마로 가요? 3으로 가요 3 G는요? 2로 가는 좌극한 보시면 되죠? 2로 가는 좌극한 얼마? 3이죠? 그게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뭐한 거야? F-G에 2로 가는 좌극한 더한 거야 됐죠? 우극한 확인합시다 F 2로 가는 우극한 얼마죠? 2죠? 2 G는요? 2로 가는 우극한 얼마죠? 여전히 2인가요? 됐나요? 602 함수가 계산하시면 되죠? F2는 얼마야? F2는 2 G2는 얼마? 3 그럼 얘는 2 빼기 3이니까 얜 말해서 1이죠? 다른 것 생겼으면 이제 불연속된 거야 됐지? 그래서 ㄴ은 문제가 연속이다 라고 했으니까 ㄴ은 땡인 거야 그렇죠? 지금 한 번만 더 하면 되죠? 합성 함수 그냥 뭐 복습용으로 한 번 더 합시다 Y는 G F X 맞죠? 그럼 얘는요 X가 언제일 때? 1일 때 불연속이네 그럼 1로 갈 때 좌극한 1로 갈 때 오락한 1로 갈 때 1로 갈 때 함수값 계산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거 계산하는 거라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칠판에 좀 적을게 그 다음에 G F 1 됐죠? 그럼 F1로 가는 좌극한 또 계산해주면 돼 F1로 가는 좌극한이 얼마죠? 2죠 근데 이게 다가가는데 아래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조금은 작을 거야 2보다 그쵸? 그럼 얘는 G2인데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거 그쵸? 그럼 2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얼마야? 3으로 간다 한 번 더 얘 F가 1로 가는 우극한이죠? 그럼 1로 가는 우극한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는 지금 1로 가는 우극한 즉 2보다 조금 큰 쪽에서 오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돼? G2 플러스 이렇게 될 거야 그쵸? 그럼 얘 G2 플러스는 얼마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2로 가지 그럼 벌써 이거 두 개만 봐도 이미 글렀죠 얘는? 불현속이죠? 근데 ㄷ은 불현속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오히려 맞게 돼서 정답 ㄱ, ㄷ 이렇게 되는 거지 합성함수 극한은 아무튼 이 극한을 계산할 때 정확하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좀 잘 봐줘야 돼 이보다 조금 모자란지 조금 큰지 알겠어? 이 느낌만 잘 봐주면 되니까 거기 다 있다 이제 5번 할게요 여러분들 5번은요 직파압을 좀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5번 보자 5번 보자 어떤 직파압이 있어 직파압의 원소를 x로 할 거야 알겠어? x가 원소야 x 근데 어떤 x냐면 어 x제곱 더하기 2에 a-3x 더하기 a-3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x는 실수 됐죠? 잘 읽으면 돼 이렇게 보면요 이 직파압의 원소가 x인데요 어떤 해트냐면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 이런 거잖아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이 2차식을 0으로 만들어주는 x 더 쉽게 얘기하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x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근 얘기하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x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얘의 원소의 개수 이래버려 했지 그렇죠? 뭔 얘기야? 실근 x의 개수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읽으면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읽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다시 x제곱 더하기 2배에 a-3 더하기 a-3은 0에 실근의 실근의 개수를 문제가 뭐라고 했어? f-a 라고 했어 됐니? 집합으로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언어로 좀 바꾸는 게 어려웠을 수 있는데 꼼꼼히 읽고 잘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여러분들 실근의 개수를 왜 f-a 라고 했냐면 다시 f-a 라고 했지 a 값에 따라 실근의 개수가 바뀔 테니까 근데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당연히 우리가 판별식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더 정확히는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2개 보여 판별식이 0일 때 1개 보여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없지 실근의 개수 그렇죠?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 되겠네 판별식 쓴다 짝수공식 쓸게요 절반제곱-ac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판별식이 있잖아 정확히 0되는 순간 먼저 볼게 딱 0되는 순간 알겠죠? 아닌가? 그냥 각각 해줄까? 그래 0되는 거 바로 하면 또 슬플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하나만 대표로 좀 정리를 하자 알겠죠? 그럼 얘는 대놓고 물론 전개해도 되지만 a-3으로 묶이지 그렇죠? a-3으로 묶이면 앞에 건 2개 있었으니까 뒤에 있는 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계속 정리합니다 a-3에 a-3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지금 딱 뭐가 되는 순간 0이 되는 순간 즉 판별식이 0되는 순간 실근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지 여기서 너네가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잘 들어 봐 여기 a축이 있고요 여기 y축이 있을 때 여기다가 y는 f-a를 그릴 거야 알겠지? 따라와 봐 a-3일 때랑 4일 때 있죠 얘들아 f-a는 실근의 개수라고 그랬지? a-3일 때랑 a-4일 때 있죠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죠 한 개 정확히 말하면 잘 들어 봐 여러분들 중근일 때 실근의 개수 사실 몇 개야? 두 개는 맞아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는요 a-3일 때랑 4일 때 있지 실근의 개수를 그냥 한 개라고 해도 돼 왠지 알아? 이게 표현이 집합표현이라 그래 집합은 같은 원소 몇 번 적는다 한 번 적는다 그래서 딱 한 개가 되는 거야 똑같은 두 실근은 하나로 계산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a가 언제일 때? 3일 때랑 4일 때 있죠 실근 몇 개라고요? 한 개지 말 그대로 f-3은 1이야 f-4도 1이야 이렇게 점 두 개가 딱딱 찍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는요 정리하면 이거겠죠? 아까 이거 정리한 게 얘였잖아 그래서 a-3일 a-4가 0보다 크다 하면 여러분들 얘는 범위가 어떻게 돼? a가 3보다 작거나 또는 a가 4보다 크다 이 얘기죠 다시 얘의 범위가 이러이러하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b가 0보다 크니까 두 개죠 그럼 a가 3보다 작을 때 그리고 4보다 클 때 두 개니까 이렇게 그리면 맞는 거지 다시 a 값의 범위가 3보다 작을 때 있죠 개수가 몇 개라고요? 두 개 4보다 클 때도 몇 개라고요? 두 개 그래서 얘는 지금 개수의 함수야 개수의 함수 근데 개수의 함수 맞지? 그럼 남아있는 지금 여기는 할 필요도 없죠? 얘의 정확히 반대 상황일 테니까 a가 3하고 4 사이일 때 몇 개? 0개지 그러면 3하고 4 사이일 때 여기 y값이 0이잖아 0개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다 됐니?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fa가 불연속인 곳이 어디죠? 3하고 4 얘기하는 거죠? 정답 얼마? 7이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개수의 함수는 필요하면 그리면 되고 연습량이 많은 학생들은 판별식이 0일 때 즉 a가 언제일 때 3일 때와 4일 때 기준으로 크거나 작아지면 개수가 변하는 거 알잖아 그럼 당연히 개수가 변하니까 불연속이 될 거라는 건 눈치채고 여기서 그냥 바로 다 내는 애들이 많다고 알겠죠? 이게 5번 푸링 이렇게 됐나? 직합표현 나오면 좀 어려워하지 학생들이 그 다음 빨리 8번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네 10분이 나왔어요 아직 다 못 적었다고요? 녹화했으니까 녹화보라고 8번은요 그래프가 뭐 아주아주 중요하진 않은데 뭐 원 하나 대충 어 원같이 좀 부르고 싶은데 그 다음 여기가 2,0이고요 2,0 지난해에 어떤 직선 하나 있죠? 대충 이렇게 할 때 여기 y축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0,t래 이건 문제가 지금 다 준 거야 알죠? 그리고요 극점에 y 좌표 있죠? 여기를 p라고 하고요 여기 수선의 발 내린 거 있죠? 여기에 h라고 한대요 그리고 o는 여기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하자 그리고 o, a 그리고 o, a 문제가 마지막까지 물어본 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oa 곱하기 ph 됐죠? 승환이랑 석희도 다음 시간부터 같이 앉지 마라 이 밑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길이 남아 그리고 oa 길이 t죠? 됐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oa 길이는 t가 맞아요? 왜냐하면 0,t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금 ph 있죠? ph는요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x축이다 보니까 방금 oa 길이 구할 때 이 길이가 t인 걸 어떻게 알았어? x축으로부터 얼만큼 올라간 거니까? t만큼 올라간 거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점 a에 y 좌표만 구하면 됐었던 거였잖아 사실 oa 길이는 맞지? 그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요 ph 길이는요 얘는요 점 p에 y 좌표가 되는 거지 근데 점 p는 사실 뭐냐면 이 직선하고 이 원의 교점 얘기하는 거 맞지? 그치? 자 그럼 봐봐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잖아 얘랑 이 직선이랑 교점의 y 좌표가 p죠? 다시 직선하고 이 원의 교점의 y 좌표가 ph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할 때 이게 b, 0 지나고 0, t 지나잖아 그럼 기울기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기 점이 b인가요? b네요 이렇게 할게요 b 직선 a, b 그쵸? 얘는 y는 이렇게 되지? 기울기 구하면 2에서 0 뺀 거 분에 0에서 t 빼면 됐죠? 이게 기울기 얘 그리고 y 좌표는 0커마 t 대놓고 줬지 그럼 그냥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쌤 얘기 잘 들어? 교점의 y 좌표 구할 때 잘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3x-1이 있고요 y는 x-5 이렇게 이따 칠게요 알겠지? 얘들아 두 직선의 그냥 직선으로 예를 들게 직선의 교점의 y 좌표를 구할 거야 알겠지? 보통 학생들이 어떻게 많이 부냐면 열림을 그냥 빨리 하잖아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 2x 더하기 여기 더하기 5가 되니까 얼마가 돼? 4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x가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마이너스 2 다시 대립해주면 얻다 넣어도 뭐가 나와? 마이너스 7 나오지 근데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해도 되지 이건 방금 뭐 한 거야? 교점의 x좌표 구해서 대입해서 다시 y가 뽑아낸 거지 처음부터 이래도 되잖아 얘를요 y 더하기 1은 3x 이렇게 오케이? 얘도 넘겨가지고 y 더하기 5는 x 이렇게 맞죠? 여기다가 3배를 하는 거지 됐어? 그 상태에서 빼면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4는 0 나오니까 y 얼마 나와? 마이너스 7 바로 나오죠 너무 당연한 건데 내가 처음에 x를 겨냥하고 y를 구하나 y를 겨냥하고 연립을 하나 상관 없잖아 근데 지금 너네들 얘랑 얘랑 뭐 해야 된다고? 교점 구해야 되니까 뭐 해줘야 돼? 연립해야 되지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바보같이 y 대신에 얘를 대입해 오케이? y 대신에 대입하면 여러분들 전부 다 뭐에 대한 식만 남았어? x에 대한 식만 남았지 그렇게 힘들게 x 구한 다음에 그걸 다시 여기다 여기에 대입해서 y 값을 구해야 되거든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눈치껏 연립을 잘 하셔야 된다고 처음부터 연립할 때 얘를 좀 바꿔주는 게 무조건 낫다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해버릇해야 되니까 얘도 오케이? 그럼 얘 좀 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죠? x는 마이너스 t분의 2에 y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x 있죠? 이 x 대신에 얘를 그냥 대입할 거야 그럼 바로 y에 대한 식만 남으니까 맞지? 그럼 대입해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 얘 제곱이니까 t제곱분의 4에 y-4 전체제곱에 더하기 y제곱은 4 좀 복잡해 보이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 들면 끝까지 계산해주는 게 무조건 맞아 전체식에 t제곱 곱했지 암산 조금만 할 줄 알아도 여기 혹시 여기 혹시 내가 y-4가 됐을까? 너희들도 궁금했지? 나도 궁금했어 얘 y-t 됐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전개한다 생각해봐 여기 t제곱 남거든? 앞에 있는 4랑 곱해지면 얘랑 어떻게 돼? 날아가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전개합시다 4의 y제곱에 이거 둘이 곱한 거 두 배 나오지 근데 앞에 몇 배 했으니까? 네 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8ty 따라오고 있죠? 정확히 그 다음 t제곱 y제곱이나 쓸게요 그냥 이거 순서만 바꿔서 4t제곱 어? 얘는 날아갔다고 그 여기서 나온 그 누구야? t제곱이랑 4 곱한 거 있죠? 4t제곱 걔랑 날리고 시작한 거야 알겠죠? 여기 괜히 적어서 혼란이 와서 그냥 됐지? 그럼 얘 이제 누구로 묶여? y로 묶이죠 그쵸? y로 묶어도 되고 y를 약분해도 상관없는데 일단 y로 묶자 y로 묶으면 여기 누구 나와? 4y 여기는 t제곱 여기가 4y 더하기 t제곱 y 그 다음 여기가 y로 묶었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8t 됐죠? 그럼 여러분들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데 내 얘기 들어봐 y가 0 나왔지 얘는 왜 나왔냐면 그러면 직선이랑 원이랑 교점이 점 p만 있는 게 아니지 누구도 있어? 점 b도 있죠 근데 점 b에 y 좌표가 얼마야? 0이죠? 근데 점 b는 생각 안 할 거잖아 그러게 쌤이 얘기했지 여기서 어차피 y는 0이 아닐 거니까 여기서 y를 약분하고 시작해도 괜찮아 그래도 본인이 0 아닌 거 바로 캐치 하셨으면 그럼 바로 그냥 y로 정리가 되니까 어쨌건 뭐 이렇게 오셔도 상관없어 그럼 여기서 결과적으로 y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t제곱 y 마이너스 8t는 0이니까 그렇죠?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y는 이거 먼저 쓸게요 t제곱 더하기 4분의 8t 이게 뭐야? 교점의 y 좌표 뭐? p의 y 좌표 그러니까 뭐? ph 길이 됐니? 그래서 ph 길이에다가 결국에 몇 배 하는 얘기야? t배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t제곱 더하기 4분의 8t 하니까 이제 t제곱으로 올라가죠? 정답은 8 이렇게 나오는구나 됐니? 그래서 그냥 방향만 잘 잡고 쭉쭉 밀고 가면 됐었다 이 문제로 3문제가 나왔네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원래는 여기서 빨리 해야 될게요 알겠죠? 여기 좀 지울게요 두번은 나중에 우리 특강할 때 가오스 문제 나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선생님 학생이 아닌 학생들도 있어서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는 나도 잘 몰라 여러분들 가오스 있죠? 가오스 가오스는 항상 얘기하지만 가오스 안에 들어있는 지금 이 네모 있죠? 네모 이 친구 얘의 뭘 구하는 거지? 얘의 정수 부분만 뽑아주는 거라고 했어 가오스는 얘의 의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1의 정수 부분 얘기하는 거야 빠르게 해결할게요 그래프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2이고요 얘를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확인하냐면요 다친 구간 다친 구간 마이너스 1부터요 일단 좀 필요는 하니까 다 그릴게 3까지만 본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인하는 거야 알겠죠? 이해하기 쉬우라고 Y값도 좀 적어줄게 Y축은 아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인 순간 마이너스 1인 순간 마이너스 1인 순간 점수 얼마 정도? 한수 값이? 2.2 그렇죠? 0 넣으면요 1이고요 1 넣으면 0이고요 마이너스 아니 2 넣으면요 마이너스 1이고요 3 넣으면요 마이너스 2인 것까진 알지 그 다음에 얘기 잘 들어야 돼 그럼 여러분들 난 지금 얘 얘 뭘 구하는 거야? 정수부분 구하는 거지 잘 들어 X가 딱 마이너스 1인 순간 있지 마이너스 1인 순간에 2 나왔지 2의 정수부분이 얼마야? 당연히 2지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대입한 지금 얘는요 2보다 조금? 모자라지 맞아? 그 순간 정수부분 얼마로 나와야 돼? 1로 나와야 되죠 그럼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순간부터는 정수부분이 1 나와야 되니까 잘 봐 가우스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빵꾼하고 이렇게 채워진다 왜냐면 마이너스 1인 순간만 2고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큰 순간에 의해 정수부분이 1 나온다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자 잘 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남아? 0 넣으면 뭐 남아? 당연히 1 나오죠 근데요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값을 대입하면요 이 부분은요 1보다 어때요? 작죠? 1보다 작은 애의 가우스 정수부분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걸 넣으면 정수부분이 너무 강하겠나? 0이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 언제까지? 1 넣은 순간까지 여기까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자 마이너스 1 넣은 순간 2인데 2는 정수니까 당연히 정수부분이 1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걸 넣으면 2에 조금 모자라죠 2보다 조금 모자라면 정수부분 얼마? 1이지 그럼 언제까지 정수부분이 1 나와? x에 뭐 넣었을 때까지? 0 넣었을 때까지 그러니까 계속 1만 나오는 거예요 쭉 언제? 0일 때까지 그러다가 0보다 조금이라도 큰 걸 넣는 순간 정수부분이 0으로 떨어져 언제까지? 1 넣었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그려진다 좀 더 구체적으론 다음 시간에 설명해줄게 선생님이 알겠죠? 이렇게 그리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불연속인점들 마이너스 1, 0, 1, 2 4개 더하면 정답 2다 알겠지? 이것도 이제 비상 교과서에 있는 문제였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우스 문제 이 정도 해결해주시면 되고요 석형아 미안한데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고마워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 paste 덥